미아야! 너의 필살기로 저 덕트를 날려버려! 죽어야죠, 곰태리! 하나, 둘, 셋, 야! 한번만 주세요! 제발 100원만이라도! 어, 잠시만! 좋았어! 이 달걀로 오늘 하루를 버티 있어야겠구만! 에이, 근데 세상 너 박파가지! 지금 100원도 안 주고 있잖아! 정말... 뭐야 이거? 뭐야? 장매경 터스몬? 뭐야? 뭐니? 야, 너 정말 모래성 잘 만든다! 맞아, 넌 모래성 굉장히 잘 만들어! 그나저나 너 친구 없지? 맞아, 나 친구 없어! 그럼, 나랑 친구할래! 좋은 생각이야! 모래성 만들기 정말 재밌다! 힘든데, 엄마! 응? 힘든데, 엄마! 근데, 리안은 얹어봐도 진짜 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요! 온몸의 털복숭이에 곰이랑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진짜 곰은 아니겠지? 태기 엄마도 정말로 웃겨 내가 주책을 따랐네 가긴 하자 오늘 친구 15명하고 인싸짓 하느라 굉장히 바빴네 정말 재밌어서 내일도 친구 10명하고 많이 놀아야지 아휴 요리 잘했다 그러면은 음식을 이렇게 놓고 분명히 뭐가 부족하단 말이야 엉덩이야 왜 이렇게 간지러 또 힘 조절 못해가지고 내 꼬리가 튀어나졌나 아휴 이거 진짜 구묘로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 좋아 좋아 내 돈을 벌 수 있겠구만 아휴 오늘도 퇴근했다 여보 나 다녀왔어 누구세요? 좋았어 아주 좋아 아들은 말하는 곰에 엄마는 구미여 그리고 아빠는 뭔진 모르겠지만 엄청난 괴물이겠지 만약 괴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사은품으로 팔면 되니까 어쨌든 난 엄청난 떼돈을 벌거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하자 그 crappy 아저씨 저두 왜 그러세요 빨리 빨리 들어가란 말이야 어허어 어허 Herr 어이 뭐야 이건 인오 자나 어허어 쓰읍 오오오오 오오오오 음 으잇 흐 저 지금 구경할 거 Jesse 틈이 없을텐데 아아아 빨리 들어가라 rédu야 어? 으어 어허 어허 오이 여보 으어 으으으 abus 으아 어허 어이 아빠 내려줘! 내려줘! 어이 내려줄게! 아이씨! 으어차! 어이 왜 우리가 잡혀온거야! 아... 어이... 이번에는 확실한 물건들로 데리고 왔겠지? 응? 저번 물건을 손님들이 싫어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한단 말이야! 아이고 이번 물건들은 확실합니다! 아주 특이한 녀석들로만 곤란하십니다 이! 그래그래 어디 그럼 한 번 와볼까? 뭘 쳐다봐 테지야! 당신 누구야 우리를 잡아놓고 해. 네가 무서워할 것 같아! 당신도 도대체 뭐야? 여긴 어디가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거냐고? 여기는 말이지 바로 인간들이 사법한 인간 극장 같은 곳이지 너희들이 쓸만해 보여서 내가 납치를 했다 이 말이지 뭐? 아니 빨리 우리를 풀어주지 못해? 뭐야? 야 조용히 하네? 너희들끼리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한 번만 우리말에 또 거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총을 쏴서 총살을 시켜버릴 거예 아 그리고 말이야 야 저 파란 늑대 녀석 꺼내내 이 녀석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너는 손님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 노예들은 바로 처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노예지 에이 날 이렇게 죽을 바엔 한번 처형은 해보겠어 노태인가 이랬잖아 다 물어서 죽여버릴 거예여 야 이 녀석이 어디서 주인장에 손! 손! 죽여라! 어? 어? 호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말이야 과연 주인을 몰라고 해? 어? 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여보 어? 어? 너무 불쌍해 어? 어? 주인장머리지 손님들이 오실 시간입니다 제가 노예들을 준비시킬테니 빨리 진행하시지요 아 그래 그래 아 이제 오실 시간들이 됐구만 여보 이제 어떡하죠? 아빠 우리 죽는 거야? 아니야 들어보니까 손님의 일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당하며 살 수 있나봐 다들 일단은 손님들한테 선택받는 걸 목표로 하자고 알겠지? 자 신사 숙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 이상이 1%만 올 수 있는 인간극장 지금부터 노예격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예입니다 아 밀지 말라니까요 어 뭐야 여기? 이인! 여왕! 어? 어! 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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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오오오오오오오ㅡㅡㅡ- 아. 손님들, 다들 진정하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지만, 사실은 참녀묵은 꼬리 9개가 달린 어? 군러입니다! 자 빨리 빨리! 군러 변해 빨리! 어? 어? 아 싫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미친 사람들만 있나봐? 아이 씨... 이 사람... 야! 야! 빨리 하는거야! 아! 아 알았어! 아 씨... 쉬어... 쉬어... 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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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구매하잖아! 누룽이 씨를 실제로 썼단 말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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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만원! 천만원에 사겠어! 2천만원! 아냐! 우리가 3천만원에 사겠어! 자! 자! 3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더! 금액을 올리실 분은 없으십니까? 3천만원! 2천만원! 아냐! 내가 7천만원 하겠어!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땅땅땅! 자! 1억 2천에 구멸을 경매 낙찰하겠습니다! 으아! 으아!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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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무 창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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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야식아... 너 이제부터 곰이야! 사람들한테 곰인 척 안하면 너 바로 이 칼로 찔릴 줄 알아야겠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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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이! 자! 다음 노예는... 여러분들!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곰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소개합니다! 곰인간!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안녕하세요? 저 알래스카에서 와서 한국말 잘 못해요 김치 좋아해요? 불고기 좋아해요? 대단해! 고민된 말을 해! 왜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4천만 원을 사겠어! 아니 아니 내가 5천만 원을 사겠어! 5천만 원, 6천만 원을 사겠어! 이런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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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러 와우 베리 굿! 도 유 노 연혁 김? 도 유 노 선욱 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여러분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 눈 열고 모두들 나오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조금 다른 모습을 했지만 인간들인데 인간들을 잡아서 사고 팔고 있다니 잔인한 녀석들 내가 몽땅 다 잡아서 쳐넣어버릴꺼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나 많다고? 자 손님들 마지막 노예입니다 그냥 직장인 일 잘하는 노예가 필요하다면 역시 책임감 강하고 가장 중에 가장인 자 소개합니다 인개면 야 넌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하여튼간에 좋은거만 다 허필해봐 살려면 내가 팔려야될텐데 저는 말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하고요 그리고 일을 매우 잘한답니다 아 그리고 부장님한테 용무 오는 것도 잘하구요 어 그리고 더는 못찾겠다 야 이 이들아 니들이 인간이냐 어 아니 좀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고파는게 말이 돼 너희들은 진짜 인간도 아냐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뭐야 이 자식이 야 이 자식 저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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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이 자식들아 으아악 으아악 아 손님 손님들 죄송합니다 노예 녀석이 버릇없이 바로 총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저 녀석 조용시켜버려 바로 총살 시켜주마 이 자식이 으아악 안 돼아아악 으아악 아씨가 이러지 마세요 으아악 으아악 나오세아악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그냥 참아쓰 평범한 가족이라고요 자식 평생 돌로 만들어준만의 자식들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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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 이 뭐야 제뽀야! 안심하세요 구하러 왔습니다! 아... 오하시군요... 이 특장은 모두 포위되었다! 손님들 당신들도 전부 다 제뽀야! 당신들은 죽었어! 사령이 기다리고 있다고! 공권력에 힘을 봐라! 역시 공권력이야... 경찰관님들이 우리를 구하러 와주셨어... 사령이야! 우린 잘하시다! 걱정하지 마십쇼! 공권력에 힘이 있습니... 니아야! 너의 필살기로 저 덕트를 날려버려! 죽어야죠, 곰탈이! 경찰관님들...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하... 뭘 이런걸요!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이네.. 맛이 우리 코바는 사실 이상하군요. 그렇게 경찰들은 인간극장을 영원히 폐쇄시켰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